자 이번에는 2014년도 6월 모평 A형 15번 단어는 지수이고요 정답률은 88%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다 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이때 눈여겨봐야 되는게 A 지역에서 지문으로부터 12와 36 그러니까 첫번째 나온게 H1의 값이고 두번째 나온게 H2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1을 놓고 여기다가 얼마? 36을 넣어라 그 말이고요 그 때 풍속이 얘는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4가 아니라 얼마? 8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자 2를 양변에 2로 나누면 8 나누기 2가 되니까 4는 얼마? 12분의 36은 3이죠 3의 2-k분의 2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시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B 지역에서는 지문으로부터 10 그리고 90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90 이렇게 집어넣으란 말이고요 풍속이 각각 A와 B 여기가 A고 여기가 B에요 이걸 다시 적으면 B는 A 곱하기 10분의 90이니까 9에 2-k분의 2 이때 무엇을 구하여라? 두 아 맞다 여기서 두 지역의 대기안정도 계수 K가 서로 같았다 이렇게 K가 똑같이 적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준식에다가 양변에다가 A로 나누면은 B 나누기 A가 될 것이고요 걔가 얼마다? 9에 2-k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만져서 이 값을 만들어 줄 겁니다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느낌이 오죠? 양변에다가 무엇을 하자? 제곱을 하자 제곱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의 위치 체인지하고 어떻게? 3의 제곱 전체에 2-k분의 2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걔가 얼마다? 16이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3의 제곱은 얼마다? 9다 이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? 16이다 정답은 몇 번? 3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때요? 할 수 있겠죠? 1 10 12 15 19